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340면쯤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 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소울푸드 영적인 양식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관심은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자랐나 나는 얼마나 성장했나 내 믿음은 얼마나 성숙했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저울에 스스로 올라가 봅니다 많이 좀 성장했다 싶으면 참 뿌듯하고 한 해를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잘한 것 같지 않다 싶으면 가뜩이나 날씨도 추운데 우리 마음속에 좀 왠지 이렇게 찬 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연초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도 결국은 그냥 이 정도로 또 마무리를 하는구나 내년을 계약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항상 우리 뉴욕코들이 자주 쓰는 말을 대로 24 hours, 7 days 그리고 365일 자나 깨나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어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이거는 꼭 어떤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 항상 At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든지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다 그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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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365일 계속 이런 일을 힘쓰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에 힘쓰고 보금을 전파하라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꼭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 때 무슨 이른 양 찾기를 할 때 그때만 우리가 반짝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실 그 옛날 성경 지금 우리가 이제 개혁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직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근데 여기 개혁 개정에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좀 새롭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ing Progress 너의 진보를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 모든 일에 진보하는 것을 보게 하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 12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의 Progress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죠 우리도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체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육체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관계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날로 이제 늙어가고 또 기력이 쇠하여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동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점점점점 감태하고 한창 좋을 때에 비하면 점점점점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 육체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런 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 갈수록 거기에 맞게 더 묵은 맛이 나고 젊은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성숙의 열매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잘만 쓰여지면 너무 좋은데 잘못 쓰여지면 아주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가정에서 심지어 허물 없이 사는 가정에서도 이 비교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옆집 아이와 비교한다든지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속에서 반발이 생기죠 옆집 애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말도 잘 듣고 그럴 것 같으면 걔하고 살지 왜 나하고 살지 왜 나하고 살아 애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누가 낳았나? 자기들이 낳았지? 자기들이 나놓고 왜 옆집 애랑 나를 비교해? 나는 난데 또 동창회 갔다 와서 자기 부인을 친구 부인하고 또 비교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 인생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놓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건강한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비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퇴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항상 진보를 나타내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소에 보면 저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을 그날 밤으로 처분하시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울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 개의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저울이 있어요 내가 평가하는 나 이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웃의 저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저울 거기에 나는 또 매일같이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저울에 이렇게 달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특별히 여러분의 장례식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장례식에 조객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아 그분은 그런 분이야 또 장례식에까지 이렇게 찾아올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그렇게 하는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평가도 완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평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각자 서 있는 입장에서만 보지 다른 관점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저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은 놓치는 법이 없으시고 못 보시는 게 없으시고 우리의 앞모습도 보시고 뒷모습도 보시고 우리의 말도 다 보시고 미처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런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사상도 하나님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오르시고 가장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그 앞에 드러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도 물론 참 수고 많이 해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잘 판단해 주시고 사회의 어떤 법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참 애들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 법관들의 판단도 그렇게 100% 오른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오제이 심슨 때도 그렇고 또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라는 게 뭐 자칫 잘못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변호사가 논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사건이 이제 막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 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진보를 나타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한 두 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두 주를 정말 이 축구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도 끝났고 후반전도 거의 끝나가는 바로 그런 시점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 후반전 끝날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후반전 끝날 때를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잘 뛰면 지금까지 1대0, 2대1로 이렇게 끌려가다가도 막판에 대역전극을 벌일 수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뭐 짜릿하잖아요 옛날에 2002년도인가요? 한국과 이탈리아 그때 우리가 한국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막판에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사회생에서 8강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4강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유 뭐 시간도 얼마 남았고 아유 뭐 틀렸네 그냥 오늘 경기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가 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는지 몰라요 야구는 그래서 9회 말이 중요하고 축구는 후반전 종료 5분전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에게나 끝이지 하나님에게는 거기가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 때 완전히 끝머리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살아의 태에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1년 후인 100세 때 이제 아들을 얻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그 이전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혹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젊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애를 낳지 하나님이 주셨나 혹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간적인 희망과 그리고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그 상징적 시점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스스로도 이제 나는 끝났다 우리가 무슨 애를 낳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바닥나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하나님 뭐 주신다고 하더니 뭐 아무리 기다려도 주시지도 않네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 같은 거는 이제 별로 안중에도 없으신가 봐 그렇지 뭐 바쁘시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시들해져 있을 그런 때 총체적인 그런 침체의 때 하나님께서는 불쑥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 왜 이렇게 비틀거리냐 너 왜 다 끝난 사람 표정이냐 너를 바라보면 그렇지만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다시 중심을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1년 후에 응애 하는 소리가 그 집에서 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한 해의 끝자락인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새해 1월 1일 또 뭐 금식성에 한다니까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끝을 시원찮게 마무리한 사람이 그 다음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이 마무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 전에는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고 그냥 생각 없이 했는데 요새 말하는 게 좀 달라졌네 저 사람 전에는 그냥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교회 다니더니 변화됐어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생각이 밝아졌네 전 같으면 벌써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욕하고 참 그랬을 사람인데 어휴 금년에 좀 달라졌네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직장 동료일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새가족 팀을 통해서 들었는데 다른 교회들도 새가족들이 별로 안 온대요 그냥 교인들이 이렇게 수평 이동은 좀 있지만 정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이 새가족을 전도해가지고 데려오기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잘 안내하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전도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아주 잘 먹히는 그런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변화된 삶을 저들이 보면 저들의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사람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앙 안에 무엇이 있길래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걸까 무엇이 그래서 이 거룩한 호기심이 생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오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의 달력이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막판 축구의 후반전에 마지막 5분 야구의 9회 말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심으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2015년 우리 교회의 창립 40주년 정말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이 40주년을 바라보면서 그 성숙한 교회에 걸맞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또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새해에 얼마든지 부어주실 그 신령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또 신앙의 그릇, 덕의 그릇을 또 잘 준비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와 또 남은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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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